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쿠봉입니다. 오케이. 이제 간만에 짜자 뵙게 된 이렇게 짜자 뵙게 된 이거 뭐냐. 아 이거 못하겠다. 언제 거야 이거. 오늘은 김포에 있는 김포 실내 바드낚스터를 갑니다. 아 원래 노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가는 날이 장날이에요. 정말 낚시만 가려고 하면 한파주의보가 떨어져요 여러분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어죽기 싫어서 지금 또 실내를 찾고 찾다가 김포에 있는 실내 바드낚스터를 갑니다. 자 그러면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자 이따 봐요. 오시면은 이 가운데 길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. 네 물고기 낚시 짬낚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열려라 짜동문. 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카운터가 있어요. 여기 이렇게 휴식 공간이 있고 네 여기가 2호지 1호지 실내는 이렇습니다. 이 구석에서 한 번 해볼게요. 예예. 네. 여기 이렇게 하여. 이렇게 하여. 아 또 빵 좋네 그러고 있습니다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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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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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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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면은 오늘 다섯 시간 한거 조거 보여드릴게요 빵좋은 우럭 두마리 강도다리 세마리 놀래미 한마리 네 이제 이거 회 맡기고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김포실내바단시터 한번씩 와보세요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두워져서 이렇게 화장실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김포실내바단시터 아주 재밌게 잘 놀았구요 다음에는 꼭 날좋은 날 노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쿠봉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아끼니깐 나오네 해외 아끼니깐 나오네 해드 faded 해외 아끼니깐 나오네 해외 아끼니깐 나오네